옥상에 올라왔습니다. 3월 9일 목요일이네요. 칠하려고 하는데 집진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12년 13년 됐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닦았는데 이런 까만 게 침착이 돼서 수세미로 문질러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압세척기가 있어서 이걸로 하면 벗겨지지 않을까 해서 희망을 가지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왔습니다. 안되면 손으로 나 해야죠. 손으로 수세미로 아이고 해봐야지. 이것만 한번 해서 아이 안되네. 문질러야겠네.